아 원소 접수 기간인데 어디에 지원하지? 우리 호텔 항공 관광 경영학과 어때? 호텔 항공 관광 경영학과? 호텔이요? 항공 승무원? 서비스 하는 사람?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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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그 이상이지 우리 학과만에 특별한 게 있지 그 이상? 그건 바로 자기 자신과 여행하는 사람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하는 거지 아주 안전하고 편안하게 말이야 호텔 항공 관광 경영학과? 완전 쿨잼이야 이야기 해주세요 이곳이 바로 꿈을 키우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곳 상지대학교 호텔 항공 관광 경영학과야 꿈만 꾸던 상상 속의 너 네가 펼쳐갈 무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문화와 문화가 이어지고 공간과 공간이 이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우리의 무대야 일과 휴가 일상과 여행의 조합 속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공간과 공간을 그리고 문화와 문화를 잊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지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경험해봐야겠지 우리나라? 그건 당연하지 우리는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시도하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상상만 하던 나라를 찾아가고 본 적이 없던 신기한 음식들을 맛보는 거야 우리의 무대는 바로 그 안에 있으니까 호텔리어로, 항공 승무원으로, 여행 오퍼레이터로, 여행 컨텐츠 제작자로 사람과 사람, 공간과 공간, 문화와 문화가 자유롭게 뒤젓기는 세상 그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험을, 색다른 시간을, 몰랐던 발견을, 잃었던 웃음을, 잊었던 여유를 이을 수 있는 우리는 세상을 이뤄지는 관광인입니다 세상은 있다 호텔항공관광경영학과 호텔항공 kry honey unlucky 인 várias universo savoir code оруж 미 bew े 보